분석작업 피벗탭을 작성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탭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A3셀을 선택하셔도 되구요. 지금처럼 보고서가 딱 A1에 붙어 있으면 A1셀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항상 데이터 부분 아래쪽에 데이터 부분의 시작점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 위쪽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구요. 저희가 가져다 사용할 데이터는 비약국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건강식품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상품명, 판매분기, 주문량, 판매량 다음 누르시구요. 조건 다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표시할 방법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표시할 거구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구요. 그 다음 레이아웃은 상품명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 그 다음, 판매분기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 판매량을 갑에다가 그 다음에 주문량은 따로 사용하진 않고 재고율을 구해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판매량까지만 갖다 놓으시구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 그룹은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있고, 그룹은 조금 이따 작성을 하구요. 세번째에 있는 재고율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피벗테이블 안쪽 아무데나 두시구요. 피벗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 있구요. 수식에 가시면 계산필드가 있습니다. 계산필드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재고율이라고 넣겠습니다. 재고율은 아래쪽의 수식에 와서요.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가로 열고 주문량, 아래쪽 필드에서 주문량을 더블클릭합니다. 빼기, 판매량, 가로 닫고 그 값을 판매량으로 나눕니다. 재고율을 추가하겠죠? 추가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닫기 누르시면 되요. 그러면 합계 재고율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과 위치, 그 다음에 그룹, 그룹인데요. 그룹은 네번째도 나와 있습니다. 판매분기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핵 레이블,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핵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구요. 그룹을 작성하시는데, 핵 레이블에 있는 분기죠. 판매분기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각각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2013년부터 2014년부터 쭉 범위 정하셔서요. 다시 한번 2015년까지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합니다. 그 다음, 그룹 1, 그룹 2라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2011년부터 물결 모양은 키보드 왼쪽에 상단에 esc가 있구요. 그 아래쪽에 물결 기호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2012년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그룹 2는 2013년부터 물결 2015년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시구요. 이제 다섯번째, 판매량은 개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량 있는, 판매량 합계 판매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 이렇게 가셔서요. 이제 학계 판매량에 대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현재 g 슬래시 표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뒤에다가 큰 땅표 묶어서 개라고 넣습니다. 아, 개가 아니라 박스라고 넣습니다. 몇 박스, 박스를 넣으시구요. 네, 그 다음 확인 판매량은 박스 그림에 박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스라고 넣어 주시구요. 재고율에 가셔서요.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백분율 선택하고 확인. 네, 그래서 다섯번째 항목까지 다 작업을 하셨구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업하실 땐 항상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필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약재비 총액이 있는 필드에 가셔서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구요. 내림차순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신 다음에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정렬하신 다음 다시 자동필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환자 구분해 가셔서요. 우리는 건강보험료만 표시하겠다.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건강보험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약재비 총액을 내림차순 정렬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누르십니다. 다음은 이제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첫번째 단추를 클릭하시고 I1부터 J2까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자마자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 보이시죠? 필터를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 가셔서요. 텍스트는 필터 실행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분석작업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문제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이본비 총액 빨간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계열과 평균 보험 적용 금액 연두색 계열도 마찬가지네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바꾸라겠고 보조축을 지정하라겠습니다. 붉은색 계열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연두색깔 평균 보험 적용 금액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두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누르시면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꺾은 선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두색도 선택을 해볼까요? 연두색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붉은색 꺾은 선형과 연두색 꺾은 선형은 보조축의 눈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정하시고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 있는 눈금은 막대, 평균, 입원 인수를 통해 값을 표시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상반기, 평균, 입원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 축 아래 제목에다가 2번 월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로축에 가셔서요.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다가 2번 일수라고 넣겠습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에도 넣기 위해서 축 제목의 보조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 가셔서요. 금액이라고 넣겠습니다. 두번째, 이제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작업을 하셨고요. 세번째 와서 세로갑축과 보조 세로갑축의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시게 갑니다. 주단위가 자동되어 있는데요. 고정으로 바꾸신 다음에 0, 10, 20, 30 간격 차이는 10이겠죠. 10이라고 입력하고 닫기 같은 방법으로 보조 Y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시게 가셔서요. 주단위를 0, 2000, 4000, 6000입니다. 2000이라고 입력하고 닫기 세번째 작업하셨고 네번째, 범내 위치를 우리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내를 위쪽에 범내 표시 다섯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시게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가셔서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 첫번째 차트 작업하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두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5점씩이에요. 쉬운 문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번째 문제부터 보신다면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와야 되겠죠.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환자 등록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둡니다. 그 상태에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환자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타 없이 가능한 입력하시고 .show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 하셨고 두번째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화면 왼쪽에서요. 폼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환자 등록이라는 폼이 보이실 거고요.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요.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에서는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폼이 초기화 되면 의료기관 LST 의료기관에다가 H6부터 H13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 이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LST 의료기관 데이터 연결할 .rowsource는 큰 따옴표 문 꺼서 H6부터 H13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자 구분 중에 건강보험 그러니까 OPT 건강보험이 선택되도록 환자 구분의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보험 건강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컨트롤의 이름은 OPT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선택이 된다는 건 이퀄 CHURU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 첫 번째 작업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작업보다는 세 번째 작업이 좀 더 쉬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개최해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프로세션은 클릭인지 확인하시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H5 셀에다가 의료기관을 입력합니다. H5 셀에 우리는 의료기관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폼을 닫으래요. 종료하래요. 언노드미 두 개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선 엑셀 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신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합니다. 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폼이 나오면서 의료기관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 환자 구분에 가서요. 건강보험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 있습니다. 뭔가가 제가 오타가 있었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거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H5 셀에 의료기관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OPT 건강보험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OPT 건강 건강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보험이라고 입력했네요. 이 컨트롤의 이름은 OPT 일반, OPT 보험, OPT 건강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으로 돌아와서 폼을 누르면 건강보험이 선택이 되는지 이렇게 실행하셔서요. 맞게 되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작업하시기 위해서요. 위치를 좀 몇 가지 작업 확인하실 게 있겠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기관 선택하면 의료기관이 B열에 데이터 입력할 거고요. 환자명을 입력하면 C열에 연락처를 입력하면 D열에 환자 구분 선택하면 2열에 입력이 되는데 기준을 B3셀로 잡았을 때 우리는 4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럼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입니다. 표 1이 바로 위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지 않은 1행과 4행을 도해서 플러스 2를 해서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은 2번 B열이니까 두 번째 열 환자명은 세 번째 열이라고 값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성하시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오셔서요.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는 등록 CMD 등록 그 다음에 프로세저는 클릭입니다. 행의 값을 기억한 변수는 I고요. 레인지 아까 기준이 B3셀이었습니다.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했더니 두 개였습니다. 저희는 4행에 입력하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엑셀에다 입력하면 되잖아요. 셀즈 I,2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을 그 다음 셀즈 I,3에다가는 TXT 환자명을 잠깐 제가 복사를 좀 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D열에다가는 연락처를 다섯 번째에다가는 다섯 번째는 옵션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 확인해 보면 다섯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 우리 환자 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했을 때 보험을 선택했을 때 건강보험을 선택했을 때마다 입력되는 값이 다릅니다. 만약에 만약에 OPT 일반을 선택하셨습니까? OPT가 True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셀즈 I,5에다가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Else 다시 OPT 보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True 저희는 셀즈 I,5에다가 이걸 복사해서 쓸게요. Ctrl-C Ctrl-V 보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세 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면 나머지 세 번째 Else 라고 하고요. 세 번째라면 건강보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 And, If 닫아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왼쪽 상단에 엑셀 화면이 돌아가겠다. 보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클릭하시고요. 환자 등록 버튼 클릭해서요. 환자 기간 환자명 그 다음 연락처 그 다음에 일반 뭐 환자 구분 뭐 보험 이런 거 선택해 보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시면 요. 어 지금 잠시요. 누르시면 기간 환자명 연락처 환자 구분 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문제에서 또 언급된 게 있어요. 어 리스트 인덱스 속성과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사실 저희는 리스트 인덱스하고요. 리스트 속성은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환자 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지 않았고요. 건강보험의 이름이 OPT 건강이라는 것만 좀 OPT 건강이라는 것만 좀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CMD 등록에 오셔가지고요. Iraw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어떤 리스트 인덱스 Iraw에는 어떤 값을 기억할 거냐면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값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잠시 돌아가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선택하면 우리 이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변환 값이 반환되는 것은 0이 반환되고요. 5수학과를 선택하면 1이 반환되고요. 기린수학과를 선택하면 2가 반환됩니다. 0, 1, 2 순서대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을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 사용하라 해서 첫 번째 사용을 하셨고요. 그 반환된 값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우리 엑셀 시트의 의료기관에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리스트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여시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아이로 값에 아이로 행해 값에 그 다음에 컬럼 값은 그냥 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돌아가셔서요. 두 번째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학과 넣으시고요. 이름, 환자명 넣어주시고요. 연락처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 구분 넣어보시고 등록 결과는 사실 아까랑 동일해요. 근데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용하는 과정이 우리 프로세저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